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점의 항태자 가수 황용님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가수 황용님을 불타는 트롯맨 1위에서 강제 하차시킨 우리 불씨가 있습니다. 바로 이진우의 방송입니다. 이진우는 뭐뭐 카드라로 황용씨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을 만들었고 그거를 언론 홍보대행사나 또는 친한 기자를 통해서 언론에 뿌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이진우 유튜브의 방송을 그대로 기사로 옮기면서 또한 고소를 피해나가기 위해서 이진우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거를 여러 팬들이랑 소속사에 알려드립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황용님 다운동 동네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분들이 황용씨가 5년, 6년 동안 조그만 자동차를 타고 해설 출근한 내용을 증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스포츠조선, 학폭 황용웅, 경력도 거짓, 6년 이랬다며 유니폼 공개한 지사, 근무한 적 없다, 뒤통영. 이진우는 스포츠조선 출신입니다. 그런데 스포츠조선에서 이 기사를 먼저 실었습니다.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포츠조선에서 이러한 기사를 낸 다음에 센 언론사에서 두세 군데 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언론사가 베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론사의 기사는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마치 홍보대행사의 홍보 자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뿌린 게 아닐까요? 저는 서사장님과의 통화에서 누가 뿌린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단언하게 되면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진우와 그리고 이 기사를 쓴 기자들 그리고 언론홍보대행사 측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했다라고 발표하기를 바랍니다. 황용웅 씨는 회사에 다닌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진우의 머뭇하더라로 황용웅 씨는 일반 네티즌들, 시민들에게 회사조차도 안 다닌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이거는 전부 거짓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진우가 주작한 내용 중에 권영찬 내용이 있습니다. 권영찬은 교육부에 알아봤더니 사이비 교수다, 가짜 교수다.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요? 사실은 가짜였습니다. 교육부에 전환했지만서도 민원인으로 전환했고 정식 요청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베껴 쓴 몇몇 언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베껴 썼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한 언론사가 이진우의 말을 따라서 권영찬 죽이기에 나섰을까요? 저는 후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찬이란 이름을 검색하면요. 전부 좋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제일 아래쪽에 샘머니 뉴스라는 곳에서 기자수첩, 황용팔이냐, 주작방송이냐, 이진우 대 권영찬 논란, 기자수첩. 마치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2023년 7월 5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두 장 정도는 이진우의 내용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권영찬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독자들은 앞부분만 읽고 뒷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권영찬은 가짜 교수에다가 사이비 교수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는 네이버에 나가는 언론사가 아닙니다. 네이버에 이 비슷한 기사가 세 군데 정도 나갔는데요. 전부 제가 재직증명서를 보내고 고소하겠다고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하기에 앞서서 미리 연락을 했고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재직증명서와 이진우가 박정기라는 유튜버, 저는 박벌금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제 고소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까지 함께 전달하자 기사가 당연히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이버의 주요 언론사가 아닌데 권영찬을 검색하면 이게 가운데 떴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홍보대행사에서 매크로를 쓴 걸로 보입니다. 매크로를 쓰면 수많은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권영찬을 검색했을 때 이게 마지막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을 지우려고 했을까요? 얼마 전에 경상도에 있는 한 지자체에 강연을 가기로 했습니다. 4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ICT,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봤는데 이거 좀 내려주시고 잠깐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강연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권영찬 죽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고 봤더니 2년 전에 저한테 사업 요청을 한 언론사였습니다. 이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냈더니 자기는 기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자기네 고문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기사에 틀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가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진호를 잡기 위해서 제가 저는 한놈만 때립니다. 이진호만 잡습니다. 여기까지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정부기관입니다. 방송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조종신청서를 냈는데 그 중재 담당자가 바로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 국장이나 부장을 지냈던 위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담당자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제가 재직증명서 그러니까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견임교수 3년 또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외래교수에서 3년 여기는 인가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인가대학인 커넬대학교에서 정교수로 3년 동안 한 재직증명서를 전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언론사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깨갱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기사를 삭제할 테니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거를 치하해달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럴 용의가 있냐고 물어봐서 저는 지금 이 기사를 내리는 게 중요하지 여기를 상대로 손해배상 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쉽게 기사가 내려갔습니다. 황희용 씨의 수많은 기사, 문신사진 이거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소속사에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없앨 수 있다는 걸 팬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취재를 하지 않는 기사는 반론보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언론사에 전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으시고 방송은 방심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저처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방송을 못합니다. 이진호가 왜 그 이후로 방송을 못할까요? 제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도 방송을 계속하면 나중에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꼭 알고 있어서 우리 황희용 님 보호하는 데 앞장 서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저도 나서 드리겠습니다. 10월의 어느 가을밤 쓸쓸히 혼자 술잔 채우는 그렇게 좋아했던 인사동찬지 가보실다. 더욱더 이리 오나라 영차 거기야 돼야 영차 머리이 이끗이끗 깊게 패인 주름지니마 아버지 아버지 어찌림 매안같이요 나의 좋은 곳에서 함께해요 영원히